안녕하세요. 리틀 까미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세일 품목 보여드리려고 엄마랑 촬영을 했답니다. 세일 수량은 확보했으나 한정적이니 꼭 놓치지 말고 좋은 가격에 득템하세요. 첫 번째는 엄마의 강력 추천 원단추 바지입니다. 이 바지 막 한겨울에만 입는 그런 바지가 아니에요. 면 95, 스판 5의 바지인데 굉장히 퀄리티 좋은 바지를 저희가 좋은 가격에 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안감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뒷밴딩인데 핏이 정말 예뻐요. 사이즈는 미듐, 라지 두 가지인데 미듐은 5에서 6, 6, 라지 7, 7 가능합니다. 일자 핏인데 그냥 정말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서 매장에서는 엄마가 입고 계셔서 이미 쭉쭉 잘 나가고 있는 상품입니다. 한여름 빼고는 그냥 다 입을 수 있는 원단이고요. 핏 좋고 퀄리티 좋은 팬츠이니 이럴 때 미리미리 꼭 구매해 두세요. 두 번째는 후드 울 조끼입니다. 울 50의 폴리에이 스판 혼방의 제품이고요. 옆라인 굴곡 들어가 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원단 자체가 힘이 조금 있어서 약간 정작 느낌 나면서 캐주얼한 느낌 나는 조끼랍니다. 체형 커버도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점퍼 하나 보여드릴게요. 폴리 아세테이트 점퍼이고요.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소매 부분 시볼이 잡혀져 있고 밑단도 자연스럽게 잡힌답니다. 지퍼 올렸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저 배색 레터링이 포인트! 후드랑 저 뒷모습이 참 예쁘죠? 편하게 입기 좋고 품도 낙낙해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패딩 남방인데요. 기장이 길지 않아서 멋스럽게 입기 좋답니다. 큰 두 포켓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입었을 때 착용감 좋게 뒷부분은 살짝 밴드 형태로 모양도 잡아줬어요. 이런 디테일 잘 살린 옷이 보기 힘들죠? 뒷부분 핀탁 살짝 잡아줬고요. 목티에 그냥 남방 하나만 걸쳤는데도 되게 멋스럽고 괜찮죠?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배기청! 겨울 버전 할인 시작합니다. 말이 더 필요 없죠? 약한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밑단도 핀탁을 잡아주면서 세련되게 모양도 잡아주고 사이즈 미듐 라지 두 사이즈 나온답니다. 허리 부은 밴딩이라 반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입었을 때 과한 배기핏이 아니라서 상의는 정말 아무거나 입어줘도 예쁘답니다. 여름 버전 구매해주시고 정말 청바지 마음에 든다고 칭찬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가격으로 이번 버전 득템하세요! 물량이 얼마 없는 라쿰폭스 니트고요. 기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입는 법을 엄마가 보여드릴게요. 넥라인, 소매 라인도 살짝 까벳이 모양으로 포인트를 줬답니다. 이 신발은 저희가 재작년쯤 곰돌이 신발로 특가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료배송으로 무려 만원대로 할인해드립니다. 베이지, 블랙 두 컬러만 진행하고요. 화이트는 차카핀만 봐주세요. 그냥 슬리퍼 형태라 편하게 신기 좋고요. 가격대도 착해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해주시고요. 저희는 슬리퍼라서 한 사이즈 업해서 신었답니다. 데일리로 막 편하게 신어주세요. 마지막은 세일은 아닌데 옷이 너무 예뻐서 소개해드릴게요. 누빔 난방인데 매장에서 손님이 제가 촬영하는 날 입어보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찍자고 해서 보여드려요. 컬러 두 가지 나오고요. 둥근 곡선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예쁜 난방입니다. 사이즈 낙낙하게 나왔고요. 곡선 모양이 참 예뻐서 입었을 때도 핏이 굉장히 예쁘고 캐주얼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앞뒤 살짝 엄발에 기장감도 살짝 있어서 핏도 넉넉하니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세일 위주로 몇 가지 상품 소개해드렸는데요. 밴드에는 더 많은 상품들이 올라가 있으니 밴드 꼭 가입해주세요. 또 좋은 세일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